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라이트로 갑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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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똑같더군요 잠깐 보는 것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잠깐 아이스나 디텍트드니까 이제 이거 끄고 캐빈 체크 음 모르겠어요 내일은 랩스 홀 약간 삐딱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그릇밥 천사백구십 피트 미니맘 오토랜딩 아니면 저 수동으로 합니다. 1000피트에서 보통 풀어요 오토브레이크 세트에 있고 오토브레이크 세트에 있고 아 잘 내주셨어요? 오토브레이크 세트에 있고 옆에가 아주 두 대가 같이 내리는데 1000대면은 오토바를 해제하겠습니다 오토파이럴 디슨게이저 이게 가운데가 아닌 것 같죠? 누가 활주로로 들어오시는데 비행기가 모노님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옆에 활주로로 가시는 거구나 어? 쟤 밑에도 누가 있는데 루루님이다 루루님 아닌가? 와 실제 공항 보는 거 같아요 진짜 닉네임 좀 끄겠습니다 실제 비행기들이 뭐 지상에서 왔다갔다 그러니깐 쟤 밑에 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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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